3군데 보시네요. 뭐 답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일단은 투자에 대한 제가 철칙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저기 현금으로 한 17억 정도가 있는데 뉴타운에 투자하고 싶어서 궁금해서 전화 좀 드려봤어요. 아 투자 자금은 17억 정도 생각하고 계시고 재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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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어느 쪽 보셨어요? 뭐 흑석동이나 노량진 뉴타운이나 한남뉴타운이나 그쪽 정도로 염두를 두고 있는데요. 그러세요. 흑석 노량진 한남 어디가 더 좋을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유자금이 한 17억 정도 되시고 그 다음에 보고 계시는 지역이 지금 지수상으로 제가 표시를 해드리면 여기 지금 한남뉴타운 쪽. 그 다음에 뭐 흑석노타운 쪽. 네. 그 다음에 노량진 뉴타운 쪽. 그렇죠? 네. 네. 세 군데 보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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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뉴타운 지역에서는 가장 좋은 지역만 보시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세 지역 중에 좀 가장 좋은 지역으로 좀 이제 투자를 원하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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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답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네. 어디가 제 마음이 드세요? 그래도 몰라서 궁금해서 전화 드려봤어요. 한남뉴타운 가세요. 한남뉴타운으로요? 네.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이거는 뭐 답은 나온 거기 때문에. 물론 흑석노타운도 상당히 좋고요. 노량진 노타운도 좋죠. 자 그런데 제가 일단은 투자에 대한 그 투자에 대한 제가 철칙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는 어떻게 어쨌든 투자를 해서 죄송합니다. 투자를 해서 차익을 더 많이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첫 번째로 내가 투자하는 지역에 투자자가 더 많은 지역이면 좋겠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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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투자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내 거를 더 나중에 비싸게 팔고 나올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 투자자가 되도록이면 더 많은 지역에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내가 투자하는 지역에 어떤 지역이냐면 내가 투자하는 지역에 어떻게 보면 나보다 소득 수준이 계속 낮은 분들이 들어오면은 별로 안 오르겠죠. 그렇죠? 아 네. 그런데 나보다 소득 수준이 아주 높은 계층들이 들어오면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그렇죠? 이게 내가 투자하는 지역에 소득 수준의 갭 차이에 따라서 나에 대한 내가 나중에 내 물건을 매도했을 때 시세 차익이 틀려지겠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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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은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아 아 아. 자 이 두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투자자가 많은 지역에 투자를 하려면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아까 제가 전 시청자님하고도 제가 이문 루타운보다는 전농답신 루타운이 낮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기는 청량리에 호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한남루타운과 흑성루타운과 노량진 노타운을 보면 용산이라는 지역이 서울 도심에서 개발 호재가 가장 많은 지역이죠. 그렇죠? 네. 용산 민족공원. 그다음에 유엔사 부지 개발. 정비창 부지 개발. 정비창 부지 개발. 그 다음에 서울역 부지 개발. 우리가 개발 계획들이 가장 집중이 되어 있는 데가 용산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투자자들은 어떤 걸 보고 들어와요? 호재를 보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에 투자자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세 군데에서는 투자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용산이에요. 한남루타운.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투자자가 많은 지역이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제가 이제 소득 수준이 아주 높은 계층들을 들어와야 내가 나중에 향후에 차익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들은 어떤 지역을 선호하냐면요. 바로 우리가 용산이 투자자들이 많은 이유는 바로 또 하나가 있어요. 주거쾌적성이 앞으로 가장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용산에 민족공원이 생기게 되면 지금 우리가 성수동에 서울숲이 생기면서 지금 이제 부촌이 돼가고 있죠. 그렇죠? 네. 우리가 뭐 성수동 쪽에 갤러리아 포레라든가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트리마제 서울숲이 생기면서 지금 부촌이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용산도 용산 민족공원이 생기게 되면서 앞으로 부촌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바로 주거쾌적성이 가장 좋아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우리가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들은 주거쾌적성을 많이 따지거든요. 자 그럼 서울 도심에서 주거쾌적성이 가장 좋아지는 지역은 어디예요? 용산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들을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흑성노타운 노랑진노타운 한남노타운 다 대장주예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서 우리가 옥석을 가리자면 투자자가 더 많고 어떻게 보면 용산이라는 지역은 전국구 시장 아닙니까? 그렇죠? 네. 투자자가 더 많고 그다음에 향후에 소득 수준이 아주 높은 계층들이 유입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민족공원에 대한 호재가 있는 용산 쪽에 투자를 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세 군데에서는요. 한남노타운 쪽이 제가 볼 때는 제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